거란의 침입 1. 개관 고려의 북진 정책 및 친송 정책과 정안국의 위협을 느낀 거란이 993년, L010년, 1018년의 3차에 걸쳐 고려에 침입한 사건 고려 건국 당시 지금의 몽골과 만주 지방에는 거란족과 여진족의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중 거란족은 야유라보기가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916년 유나라를 건국하였다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자 고려 태조는 북진 정책을 추진, 발해 유민을 포섭하였다 거란은 고구려 장수왕 때 출복부 등 일부가 이속되었지만 고려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 922년 야유라보기가 낙타와 말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발해를 멸망시키자 고려는 이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고, 942년 태종이 낙타 50피를 보내자, 사신은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에서 굶겨 죽여버렸다 이는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 그 뒤에도 계승되어 정종 때 관곤 30만을 조직한 것도 요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송이 건국하고 고려가 송과 화친 정책을 실시하자 송은 고려와 협력하여 거란을 공격할 뜻을 비췄고, 압록강 유역의 정안국도 송과 화친하면서 거란을 협공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요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이에 요의 성종은 986년 정안국을 멸망시킨 다음, 991년 위구, 진화, 내원 등의 압록강 유역의 성을 쌓고 고려 침략을 준비하였다 거란의 제1차 침략은 993년 10월 이후에 소손령이 침략해오자 고려는 박양류, 서희 등을 보내 이를 만났다 막았으나 봉산군을 빼앗기자 이에 놀라 청화사를 보내어 화친을 정했다 이와 함께 고려는 소손령의 요구에 따라 항복하든지 서경 이북을 떼어주자는 할지론이 나왔고, 후자가 유력했으나 서희, 이지백 등이 항전을 주장하였으므로 성종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소손령이 안용진을 공격하다 실패하자 화친의 분위기가 일어났고, 서희가 소손령을 만나기로 하였다 여기서 소손령은 고려를 침략한 이유로 첫째 고려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자기 땅인 고구려를 침식하고 있으며 둘째 이웃인 거란을 버리고 송나라와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고려라고 했으므로 요의 동경도 고려의 땅이며 둘째 압록강 유역도 고려 땅인데 고려가 요와 교류하고자 해도 여진이 있어 불가능함으로 이 지역을 회복하여 성을 쌓고 도로를 확보하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그 결과 고려는 압록강 동쪽 280리를 개척하는 데 동의를 얻었고, 송나라의 연호 대신 요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고려는 흥화진, 통주, 구주, 곽주, 용주, 철주 등을 획득하여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결국 요의 제1차 침략의 목적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요와 교류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요는 고려에 대해 형식적이나마 사대의 이해를 받아 침략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고려는 강동 6주를 획득하여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신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는 비공식적으로 송나라와 계속 교류하였고, 또한 강동 6주가 동여진 정벌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요는 제 침략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3. 제2차 침략 1010년 11월 요의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해왔으며 이를 거란해 제2차 침략이라고 한다 당시 고려는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우와 김지양이 불륜관계를 맺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자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지양 1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회했는데 윤은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침략한 것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침략의 실제적인 목적은 송나라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강동 6주를 되찾으려는 데 있었다 윤은 먼저 흥화진을 공격했으나 양규의 황전으로 함락하지 못하자 통주로 진군하여 고려의 주력부대를 제휘하던 강조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어 곽산 안주 등의 성을 빼앗고 개경까지 함락하자 현종은 나주로 피난하였다 윤은 개경의 함락에만 서둘러 흥화진 구주 통주 석영 등을 그대로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병참선이 차단되었다 이에 윤은 고려가 하공진을 보내 화친을 청하자 현종이 진조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돌아가다가 구주 등에서 양규 김숙흥 등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1011년 정월 개경에 돌아온 현종은 요에 진조하지 않았고 강동 6주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1013년 거란과 국교를 끊고 다음 해에 송나라와 다시 교류하였으므로 윤은 다시 침략을 감행하였다 4. 제3차 침략 1018년 12월 요일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오자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대군으로 대비하였다 처음에 흥화진에서 소배압의 군대를 막아내자 이를 피하여 개경으로 나아가다가 자주에서 강민첨의 공격을 받았으며 다음 해 정월의 개경에서 멀지 않은 신은현에 도달했으나 개경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려 퇴각하다가 구주에서 강감찬의 공격으로 대패 10만 대군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수천 명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구주대첩이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1019년 양국 사이에 사신이 왕래하면서 국교가 회복되었다 고려는 송나라의 연호를 정지하고 요의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치고 요가 요구한 국왕의 친조와 강동 여섯주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요가 멸망하는 1125년까지 양국 사이의 사행무역이나 밀무역 등이 성행했으며 거란의 대장경이 들어와 의천의 속장경 간행에 영향을 주거나 원효의 기실론소가 거란에 전해져 반포되기도 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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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